오늘도 역시 검 도장에 왔다. 하지만 조금 색다른 검을 들었지.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왔기 때문입니다. 모슈 국가대표 선수 서희주 선수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슈 국가대표 선수 서희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희주 선수님의 우슈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슈야 우슈. 우슈도 굉장히 흔치 않은 스포츠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슈 체육관을 하셔서 우슈 체육관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 우슈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선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기초단계부터 한번 배우러 가보시죠. 예.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저는 영상에서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이나 좀 이렇게 장난감 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이 있어요. 이게 진짜로 저희 선수들도 막 빨리 돌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딱 이렇게 베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자국도 있고 이렇게 칼빵 칼빵. 칼빵. 찌르는 거를 할 건데 네. 허리에 들고 더움 할 때는 손을 누르고 이렇게 줘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의미요? 네.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질을 해주면 되는데 네. 왜 소리가 나지? 끝에서만 딱 멈추셨어요. 끝에서 끝에서 그렇다. 좋았다. 이쪽 손은 여기서 여기 딱 붙여주시면 돼요. No. 큰일 났습니다. 남왕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은 여기 여기 선생님 이렇게요. 기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기압을 안 지르니까 속이 답답해요? 제가 계속해서 하셔도 머리 머리 손이 너무 깜찍하세요. 이런 건가요? 어쩐지 좀 아프다고 자 그럼 돌리 그렇죠 뒤로 오 역시 바로 근데 이거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 오 오 잠깐 읽으지 마세요. 하나 둘 오 오 잘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우슈로 전영하려 합니다. 시작 하나 둘 반대로 하나 오 오 너무 고급 동작 아닌가요? 이 동작이 엄청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게 되는데 굴짝거려요. 감동받아서 궁금한 게 이 우슈는 남녀가 같은 검으로 같은 그걸 하는 건가요? 검을 쓰는 남자 선수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남자 선수들은 도라고 이제 동작의 살짝 특성이 달라서 검은 살짝 더 여성스럽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올리는 거랑 찔르는 것까지 합쳐서 하나 둘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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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제가 이제 어떤 무술 같은 걸 배울 때 보면서 그래도 몇 번 해보면 되겠다 느낌이 오는데 나도 못 할 것 같아 아예 가능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어 흐흐흐흐흐흨 해외흐흐흐흫 흐흐흐흫 조용센 저희 몸이 막을 막 이렇게 지켜봐요 아흐 우흐 우흐 오 오 오 오 우些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아흐흐흐흐흫 나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